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독 주경야독 귀사독 주경야독 기능장독 주경야독 기술사독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아악! 깨야! 이게 뭐라고? 아깨야! 잘 쓰셔... 이 그림꽂이 싹 쓰셔... 내려가다가 굉장히 잘 썼죠? 굉장히 좋은 답안을 못해 엮어지는 근데 멈췄어요, 그죠? 시간이 밀린거죠 여기서 끝내고 싶어서 끝내는 건 아니겠거죠, 그죠? 시간이 밀린거에요 이 밑에가 더 들어와야 되는거죠 문제점 대책이 들어왔어야 되고 결론 났어야 되죠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중간에 끊어져서 그 점수가 낮은거죠, 지금 시간 배정을 잘 하셔야 되는거죠 엮어지는 굉장히 좋은 답안이죠, 지금 이 표와 그림, 적절한 그림과 굉장히 좋은 답안이에요 근데 뭐, 매줌이 안됐으니까 여기서 끝냈으니까 이 앞부분 앞부분의 답안 작성은 이게 모범이니까 앞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시는 고민했던 분은 이걸 보고 참고하시라고요 이런 형태가 좋겠다, 이거죠 이건 일부러 어느 분이? 이경태씨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오늘 안 나오신거에요? 훌륭한데요 잘 쓰신거에요 잘 쓰셨어요 뒤로 넘어갔으면 훨씬 좋았겠다 이거죠, 지금 그죠? 여기서 끝내버렸거든요 3페이지로 그런데도 괜찮은 답안 같아요 괜찮은 답안같이 느껴져요 뒤로 늘려야 늘린다면 어디를 늘릴까를 봤어요 어디를 건드리면 늘릴까 물론 앞에서도 케이블 손실 들어가기 전에 누설동축 케이블 가지고도 늘릴 방법이 있을거에요 지금 누설동축 케이블 하고 있으니까 누설동축 케이블 그림 들어오고 거기서의 손실발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뭐에요? 그 중단 저 뭐에요? 중단 저항 처리하고 그레이딩 하느냐 이 부분을 갖고 먼저 언급을 하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늘릴 수 있어요 그러고 들어가겠죠 그죠? 25점이니까 도입 도입이 좀 할 필요는 있죠 그죠? 어디를 늘릴까 봤더니 거기도 할 수 있고 그러고 거의 모든 분이 이 그레이딩이 이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문제는 그레이딩이에요 그죠? 그레이딩을 그림을 그려놓고 끝내더라 이거죠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레이딩이 핵심 문제라면 그림 그려놓고 여기 여기 1번 2번에서 여기 3번 그레이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저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케이블 A 구간 B 구간 C 구간에 대해서 전송 손실이 적고 점점점 늘어나니까 그 구간에서는 결합 손실이 이걸 말로 해서 쭉 설명해주면 되겠다 이거죠 그림 그려놓고 끝내지 말고 여기 설명 필요한 거예요 원래 3번 3번에 그죠? 이게 뭔데? 어떻게 했는데? 이거죠 그림으로 네가 알아서 하라 하지 마시고 그림 그려놓고 설명이 필요한 거겠죠 답안이 부족할 답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다면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근데 답안이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면 넘어가고 싶으면 여기도 늘릴 수 있는 거죠 3번 해가지고 서너 줄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또 결합 손실 뭐라고 쓰세요? 그레이딩을 설명을 할 때 그레이딩이 왜 가능한지를 갖고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있어요 결합 손실을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뭘로? 그 슬롯의 길이 각으로 조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그 부분이 가지고 저 그레이딩 1번 항목에다가 왜 이 그레이딩을 할 수 있느냐 결합 손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슬롯 길이와 각 그럼 그거에서 길이가 길을 지나면 저도 이 점을 봤어요 길이가 길 뭐 짧은 짧은 거 각이 뭐 저거 한 것이 결합 손실이 큰 건지 조금 이 부분도 표시할 필요가 있겠죠 늘리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결합 손실 쪽에서도 뭐 이 정도면 이분은 또 분량이 꽤 된 거예요 결합 손실 여기서든 결합 손실 측정 방법이라는 부분도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타이포로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어쩌고 한다는 그래서 늘리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혹시 결합 손실에 대해서 하나만 갖고 10점 문제를 털썩 내버리면 결합 손실 측정 방법도 얘기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로고 어쩌고 하는 수식도 있어요 그게 타이포로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하는 그래서 그러고 이 문제가 제가 합격할 때의 문제예요 이게 이걸 선택해가지고 이때 80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3교시 제 그 그 들어온 글씨 갖고도 80점이 나온 거예요 그때 이 디스토션 갖고 제가 할 거나 말 거나 한 거잖아요 이 문제에다가 쓸 거면 디스토션을 넣는 거예요 디스토션에 대해서 써보라 저 그래서 뭐 신호의 충돌 왜곡 뭐 이런 걸로 그냥 해서 하고 말았어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그렇지만 답안은 썼다 이거죠 목차 잡아서 왜? 문제에서 디스토션을 줬으니까 나는 디스토션 모르니까 답안을 안 쓰면 안 되는 거죠 차례에 맞춰서 디스토션 그 자리에다가 3이면 3 디스토션 하고 쓴다 이거죠 충돌 왜곡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압 정제 파업이로 그거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그레이딩 갖고는 한계가 있고 뭐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레이딩은 뭐예요 전체적인 수신 레벨을 맞추는 건데 수신 레벨만 맞추는 걸로 끝날 수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반사 파에 의한 반사 파에 의한 외형 합성 파 그죠? 그걸로 하는 것이 뭐예요? 전압 정제 파는 그것이 들쑥날쑥 하겠다 이거죠 그걸로 그냥 연결해서 썼는데 그냥 점수를 잘 준 것 같아요 뭘로도 그냥 쓰는 거죠 어떻게 이거 그래서 디스토션이 뭔지는 사전을 찾고 여기에서 왜는 관련이 있으니까 냈겠다 이거죠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수신 레벨 루지만 갖고 안되고 한계 그거의 한계 아니겠느냐 결국 이것까지 보려면 전압 정제 파까지도 같이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전압 정제 파 비를 줄이는 방법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건 결국은 뭐예요? 반사 파 줄이는 거죠 반사 파 줄이는 같은 분인가요? 아이고 잘 쓰셨는데 그라고 안 오셨어 잘 쓰셨어요 인기 환율설로 썼네요 이분은 이걸 쓰면 이게 원인이겠죠 원인 대부분 이걸 다 교재에서 하고 쓰고 하는데 종류는 들어와야 돼요 비화제본 왔을 때 홀스월람 뉴스월람이 어딘가는 표시가 돼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화재안전 기준에 있는 그 부분도 어딘가 추가로 들어오면 좋겠다 이거죠 그거 다 빼고도 엮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답안을 줄이는 연습을 하시라고 얘기하려고 한 거죠 정의 안 되면 뭐예요? 결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본론 하고 싶은 얘기로 다 했더니 벌써 1페이지 3분의 1이 넘어가고 있다 결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결론 꼭 쓰라는 거 아니잖아요 차라리 문제점 대책 두 줄로 쓰고 많은 게 낫지 이렇게 쓰다가는 6, 7문제밖에 못해요 그때 가서 발 동동하면 이 글씨도 안 써져요 이미 시간을 봤는데 15분 남았는데 지금 6개 밖에 못 썼다 그 다음부터 답안이 써지겠습니까? 이렇게 날라가지 빨리 끝내고 싶어서 정의 쓰다 말고 정의 쓰다 말고 미리미리 잘려나가야 돼요 한 문제 쓰고 시간 체크 한 문제 쓰고 시간 체크 결손부터 들어오지 말고 계속 말씀드려요 2선식 3선식을 하라고 하면 2선식에 대한 개념 3선식에 대한 개념 결손도 비교 분량이 많은데 분량이 어딘가 많은가 봤더니 굉장히 고급스러운 내용으로서 갖고 오셨어요 이 부분 3번, 4번 이게 포션이 너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너무 적어요 지금 지금 문제가 두 개거든요 포션이 50% 비화제부 원인 50% 대책 50% 이렇게 잡아야 그러면 분량도 비슷해야 되겠다 이거죠 너무 적어요 지금 이 부분이 대책을 줄이고 이 부분을 더 좀 자세히 설명하는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려요 화재 안전 기준 그 내용 들어왔죠 이거는 홀트 뉘선선 들어갔고 화재 안전 기준 두 줄이라도 화재 안전 기준에 그런 게 있다 거기는 특수감직이다 두 줄도 해도 충분히 표시될 수 있잖아요 어딘가 두 줄로 넣으시라고요 이거 나오는 순간 나올 확률도 높아요 이번에 그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데 최근에 안 나왔으면 잘 유심히 쳐다봐야 되죠 이건 점수를 낮게 준 이유는 2선식 3선식에 대한 내용 설명이 아주 부족해요 비교도 없고 비교표만 있으면 그걸로 커버된다고 할 수 있었지만 없어요 그러면서 비교표가 없으면 앞에서 2선식 3선식에 대한 내용 설명이 조금 더 자세히 들어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겠죠 지금 이것밖에 없는 거지 사실 답안이 2선식 3선식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안은 이거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이 3번은 3선식 유도 등 설치 장소는 그게 더 가까운데 그게 아니고 전등 조건 훨씬 더 쭉 들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벗어나는 경향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점수를 줄인 거죠 볼는데요 Jon 알 isto